호gem solidarity 방 vull 안바 cellphone 앙 가 보이잖아 윤다 눈물 닫는 거야? 뭐야 이거? 윤다 볼래 도저 아빠 주는 거야? 뽀뽀이죠? 응 그리고 그리고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코에이 그건데 일본에는 워터 스텐더라고 여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정수기 아니면 페트병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뜨거움도 나오고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 금방금방 나오는 걸로 했어요 짠 맞아요 ㅋㅋ 아이고 신났어 ㅋㅋ ㅋㅋ 아 선 귀엽다 ㅋㅋ 신나모 올까? 아빠 아빠 토이레 좀만 좋아? 재밌어? 응 ㅋㅋ 어마어마 다 쪄 고마워 에이 오 다리가 진짜 나왔어 기다리는거가 아직 이리와 호네노르? 호네노르? 귀여워 이리야 호네노르? 호네노르 할거야? 호네노르? 그러면 이거만 하자 전혀 호네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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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여자친구가 팽이버스에 따라서 여행이하고 있는데 여행이 있다 오! 펭귄! 펭귄! 아! 펭귄! 펭귄! 펭귄? 펭귄?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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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Heil 부 orang 아 사겠다고 난리를 졌어 이거 나쁘지 않네 소파루이 닭그릇치면 너무 큰가? 이거 너무 작잖아 이거 딱 중간이 좋은데 이거 쉽게 하면 되지? 싸다 싸다 이런 거 없지? 국 같은 거 담거나 싸고 보통 주비맨이지? 우와 멋있다 이거 살 거야? 호시?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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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청소하는 거야 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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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볼래? 탕? 찍어 맞아 딸기 딸기 딸기다요 때려봐 프라이팬이랑 냄비 세트를 하나 샀어요 제가 써보니까 냄비랑 이거 분리해서 쓸 수 있는게 저는 좋더라구요 수납하기에 거리적거리지가 않아서 그런 종류로 샀어요 짐을 눌리기 싫어서 냄비랑 프라이팬 되게 작다 그릇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수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다 냄비 냄비는 사이즈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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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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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이 아이스 싱글샷 치즈 케이크가 너무 많아 근데 여기 보니까 되게 귀엽다 되게 많다 맛있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그라데 아이스 라떼 레그라데 예! 오잉! 오잉! 안녕하세요!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리 먹어볼래? 봐봐! 커피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에잉? 진짜 맛있다! 에잉? 이 사이즈 3개는 3개 도착했어! 3개 있는거야? 2개만! 이거 진짜 쓸 것만 먹을 것 같아! 좀 아름다워, 진짜 종아리! 이 하나, 이 하나! 영롱 군복 급하게 훈련한 영상 에어컨 툭툭 도착 툭툭 잠시 후 마침 툭툭 닭으로 났어 엄마 아빠 딱 먹으려고 하니까 일어났어 와 파스타 끼리 아빠의 오랜만이네 파스타다 끼리 맛있어? 응 파스타도 있어, 끼리 파스타도 있어 끼리 파스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그렇게 먹고 싶어 그래도 좋아할 것 같은데 끼리야 이거 먹어봐 파스타 끼리야 파스타 안 먹어? 크림브레리 이거 옛날에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맛있진 않은데 요즘 되게 맛있어 그래? 그때는 이렇게까지 맛있는지 모르는데 됐다 됐다 말 잘한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얘네보다 맛있을 거 같아 invention 숨 estoy 냠 Guess 제가 감사합니다.